안녕하세요 영웅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께 즐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기다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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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 손실하게 만들더라구요 홈페이지 남편사장 아침πiel 아침 이 남편이 로드 보라 15일까지 라이브 조그마 올라갔습니다 세골 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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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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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로 무시 무시 올라왔어? 행복합시다 소스 엄청 탱글하다 맛있어 잘 먹었어? 잘 먹었어 이번엔 간장소스에 한 번 생장도 넣고 생장도 넣고 그래 이게 장어야 여보 아 진짜 탱글탱글하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도 이제 생장 먹을 수 있어 원래 안 먹는데 이거 먹을 때만 먹어 진짜? 너 그러면 캠핑 다닐 때마다 장어를 먹어 먹고있어 먹고있어 입에서 김이 나온다 ㅋㅋㅋㅋ 엄마 많이 먹어요 남양주에서 남양주? 배달만 주로 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야 매장에 있는 업체인데 주말에는 막 10,000명씩 와가지고 주로 엄청 배불던데? 배송을 하니까 먹을 수가 있다는 거 내가 봐도 내가 신경써서 하네 깔끔하게 질이 좋긴 하구만 오늘 메뉴 선택 너무 잘했어 응 물고기 중에서 장어가 진지 센지 없대 자기 애가 승만 쓴 게 아니고 비타민도 많이 넣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잠깐 키우는 거고 자연산은 오래 크지 야무지게 크지 그래서 노름맛 아 이거 먹고 싶다 진짜 우리 호도도 먹이고 싶다 이렇게 좋은 걸 호도 너무 좋다고 하면 먹이고야 싶어 아 내 새끼야 아 우리 호도 간식 하나 줄까 우리 호도도 목 빠진다 목 빠져 호도야 누나 귀찮아 내려가야지 아니야 여기 있어 우리 어머니께서 또 오늘 달리시는 오만 달리자 어우 안주가 좋으면 나는 술 많이 먹는 건 걱정 안 해 안주를 잘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 맞아 맞아 그럼 그래 너 쏙생 갔을 때 혼자 뭐 안주 현창케 먹으면 엄마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아냐 내가 현창케 먹은 적이 있어? 거의 없을 때도 뭐 생선 조금 삼시찌개 조금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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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랬어 잠깐만 이렇게 이거 그때 하고 한 1년 됐나? 1년 아직 안 됐어 2월달에 1년이니까 1년 조금 안 됐지 근데 야 반갑다 야 이 텐트도 텐트 쳐 놓은 거 보고 아니 진짜 깜짝 놀랐어 나 머슴인 줄 알았어 그런 거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내가 쳐 놓고 오라고 했지 그때? 응 가서 보니까 투룸이야 투룸 응? 이거잖아 이거 어머 좋은 게 정말 자연도 좋고 술도 안 취하고 술도 맛있고 왜 음식도 밖에서 먹으면 맛있으냐 아 옳쏭 형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지 또 좀 더 타자 안 돼 아 그래? 따로 먹어 따로 먹어 야 따로 먹어 골로가 골로가 안 골로가요 골로가 골로가 아 일하고서 먼저 쥐아가 피리리게 하고 엄마가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내가 지금부터 꺾겠다 그래 엄마 좀 꺾어 먹어도 돼 다행히 아빠는 나오면 그냥 제정신 갖고 거의 먹어 음 저게 다 있어 저게 다 있어 저게 다 있어 겁나게 뜨거워 다 있어요? 저게 다 있어 짠짠짠짠 아우 소주 맛있다 아우 소주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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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아직은 딸내미 같은데? 아니요 얼굴이 너무 아들이여 오늘의 장어는 정말 정말 오랜만에 오랜만에 우리 옛날에 여보 정국품 장어를 봐서 아주 마음에 든 아우 먹어도 먹어도 진리죽 아니야 이거 지금 식당 가서 먹으면 참 불안전이야 아니 여기 아니야 식당 가서 먹으면 이렇게 아 아 같이 먹어 지금 진료수 파는데 진료수 파는데 이렇게 아주 잘 좀 좀 아 그니깐 왜 이렇게iry지? 저번에 올려주기 5시간 후 That's what it is 미국!! . . 맛있다. 짠. 다음날은 가방에 따른 소스도.. 너무 맛있어.. 응.. 수고하쌍 간장은 좀 단맛이 있네요.. 응.. 달달한 맛이 좋아.. 응.. 음.. 아 맛있는데? 간이 맞나보다 이제 근데 원래 장어탕이 진짜 먹는 게 좋은 건데 푹 고우니까 그래도 육수가 나오네 아까보다 간을 맞으니까 좀 낫다 이거 새해에는 술을 더 먹는 거 아니야? 아휴, 벌써 해야지 나 이거 먹었는데 내 나이 거 됐어 물티슈가 차가워? 나 정말 햇빛은 데우러 가야 되잖아, 귀찮잖아 그치, 전자레인지 약간 화장실 앞에 있던데 탄수화물이 좋아 그래야 좀 든든해 왜 나만 술이 없고 건강해야 코로나도 와도 그냥 가 아, 진짜 맛있겠다 매추랑 비슷한 맛 처음에는 안 먹더니 아니, 그땐 저도 엄청 안 먹더라고 아니, 그땐 저도 엄청 안 먹더라고 아휴, 냄새 죽인다 오징어를 굽다니 같이 과니 좀 더 더 진짜 귀여워 맥주잔 맥주잔 쓸 일 없었는데 아 께야? 난 거의 수穿 먹IS리 당신 눈으로 안딱 오오오우 소맥을 해? 소맥 esto 교통 Pilkin 아영아 아무도 사양을 아니야 우리 새해부터 술을 좀 덜 먹고 빈도를 줄이든 양을 줄이든 아무튼 할아버지가 80세까지 술을 드셨어 우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가 미성년자가 아니었어야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재미도 보시고 할아버지가 행복하셨을 텐데 에이 너무 좋아하지 우리 강아지 진짜 이뻐했는데 할머니가 어렸을게 야야 자는 지 애비 닮아서 술도 잘 먹어 한국은 멀리 있지 않아 멀리도 찾아봐야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난 너무 많다고 생각해 엄마가 가끔 나보고 꼭 집분도 없는 것들이 그런 얘기 안다고 해 내가 언제 해? 엄마가 말 자주 하잖아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잖아 다른 음악을 못하는 게 우리 애니미들 뭐 어쩔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애니미들 양어도 먹어 우리 애니미들 좋았다 걱정 많이 해 주셨어 구운 날이 오! 뭐야 하하하하하 아 이렇게 너무 조용히 가면 재미가 없는데? 아 나는 조금 따라 먹고 싶다 이거 뭐야? 다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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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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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 맛있어. 떡이 비싼 떡이잖아. 진짜 떡 맛있다. 싸구려 떡은 틀려. 이게 방앗간 손 떡은. 가을 찍어 주세요. 서로 누군가가 이렇게 맛있어. 떡이 너무 맛있어. 고향에 썰는 Bianchi가 나가던就是 떡이 못 먹으면 너무 맛있다. 그렇죠. 어새야 깎아. 깎아줄게 이리와. 그렇게 먹고 왜 음식이냐? 아빠 말이야 왜 이렇게 해야 돼? 아빠의 관심이시는? 아빠의 관심일까? 여기에서 꽉 찍었대 여기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